안녕하세요. 양천주간뉴스 시청자 여러분. 1년 12달의 여섯 번째인 6월입니다. 벌써 2020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웠던 목표나 다짐들을 잊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며 지난 한 주간 양천구의 이모저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3일, 신월 6동 마을사랑주차장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마을사랑주차장은 기존의 공영주차장 시설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지붕의 태양광발전시설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지역주차난도 해소하고 친환경에너지도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주차장입니다. 낮 시간대에는 주차공유제로 운영되어 인근 상가를 찾는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시범 운영기간인 6월 4일부터 30일까지는 무료로 개방되고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유료로 개방된다고 하니까요. 양천구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지난 4일, 양천구청 공감기획실에서 신월삼동 스마트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양천구청장을 비롯한 30여 명이 참석한 중간보고회에서는 신월삼동 스마트 도시재생 계획 발표와 실행계획 설명 및 의견 수렴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양천구 주민들의 의견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세부사업 계획과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의 양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 도시 첫걸음인 신월삼동 도시재생 사업! 앞으로도 양천구는 역량을 집중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천 주간뉴스 한 주를 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양천TV와 불타는 소통!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양천 주간뉴스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고 알찬 소식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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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